안녕하세요 오늘 부대찌개를 할 거예요 옛날 부대찌개를 할 거예요 소시지를 뜯어주세요 시부시부하게 뜯어주세요 시부시부하게 마세요 시부시부하게 마세요 시부시부 INFORMATION 시부시부ya 시부시부 시부시부 고기는 곱고루 담아주셔야 해요 고기와 고기는 곱고루 담아주셔야 해요 고기는 두개처럼 많이 들어서 맛있는 거예요 곱고루 담아주셔야 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신용고추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이쁜이들과 맛이자요 음 맛있겠다 그리고 이제 요소를 먹을거에요 곰탕녹수에요 음 맛있겠니? 우와 대폭 맛있겠다 젠지젠지 맛있겠니? 젠지 맛있겠다 지금 맛있을거 보이죠? 일단 맛있게 맛있는거에요 장국 뽀뽀 고춧가루를 뿌려주셔요 고춧가루를 뿌려주셔요 고추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뿌려주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고춧가루를 빼주Commentary 후쿠아가 조금만 쓰세요 후쿠아에 고구려주시면 돼요 후쿠아크는 후쿠아크가 누구들어왔어요? 후쿠아크는 후쿠아크에서 맛이 나가지 후쿠아크는 후쿠아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셔 Gotcha 꼬꼬있네 우와 너무 아파 짠 모습 보여줘 자 got a geez 저희 뱀이 많이 들어 간다니까요 진짜 뭐 예뻐Ob 봐주심 먼저 샤이쌤 두고 주고 하려 매력말랑 하자 샤이오 와우.. 머시아까똥 진짜 진짜 머시아까네 이거 보세요 샤이쌤 샤이쌤 두고 나오고 여기 또 찬떡찬떡 마시아 깨자야 와아.. 대박 조금 더 그래야해요 샤이쌤는 이렇게 수명하게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와우.. 머시아까똥 엄마가 시금하고 고마워 대지코 머시아까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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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참기름 가득 연줍니다 말씀해주세요 이야!! 무시했어요 펜님도 찍어주세요 펜님도 찍어서 먹어볼까요? 펜님도 찍어서 찍어 볼게요 우와, 정말 맛있어. 우리 찌개가 한 상상의 물찌개가 끄고 있어요. 우리 펜기를 넣기. 펜기 넣으면 펜기가 쪼거쪼거에 찍으면 너무 좋아요. 이제 펜기 넣고 매워먹자마자. 우리 찌개 먹으면 맛있어. 우리 찌개 먹으면 맛있어. 이건 찌개가 찌개 먹었네, 부대 찌개가. 와, 여러분 찌개가 오고 있어요. 우리 찌개가 이렇게 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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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내 사진을 찍어야 하는게 우울한 사진을 찍으면 먼저 요리해봐 먼저 realizing 소세지 이건 저의 소세지 소세지 주름주름 언니의 조종교재 밀만이다 무슨 나쁜 찌개가 오늘도 완성되었습니다 반정